ㅠㅠ 옳지 제니 뭐가 이렇게 먹고 잠시 안녕 안녕하세요 꼬리 올렸죠? 안녕히 가세요 오늘도 터치 시간입니다 왜 꾹꾹이 하는 거야? 내 살덕말로 바닥에 꾹꾹이 하는 거야 처음보기로 자자 닭고기 아 닭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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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AD 와우 중정에 해먹 설치했어요 대박인데? 이건 경수의 로망이었다고 합니다 경주도 올라갈래? 옳지 와 좋다 어딜 이렇게 밟고 있는 거야? 오오오 오, 진짜 맛있어! 아이고, 보드라마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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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에 벌리고 있어 이상한 냄새나 우드라야 여기 숲이 됐어 우드라야 숲 너무 예쁘죠? 우리 오드리 캐티오가 완전 푸릇푸릇해졌어요 정원 같아 정원 오드리 쓸 미니 온실 하나 샀어요 예전에 우리 카페에 있을 때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었는데 오드리가 그걸 진짜 잘 썼거든요 이렇게 다 담요를 깔고 고춧가루 저 안에 박스를 넣어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 박스도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박스 속으로 쏙 좋아하겠지?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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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rmations 진짜 무섭다 figura up 이거 완전 아트인데? 아트? 오드리 일광욕하네 비 딱 그치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드리도 날씨가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벌레다 화냈어 화냈어 경수 웃는 소리 들려 오드리 일광욕 경수 웃는 소리 들려 오드리 일광욕 테슬라 귀신 소리 들려요 들어갈까? 쟤 뭐야 와 와 여기 진짜 빡세 오 와 와 봉지가 돌아섰어 대박이야 와 진짜 세다 얘 우와 짱 멋있어 맑은 눈에 광주 맑은 눈은 아닌 것 같아 눈꼽이 너무 많아 그냥 광주 눈꼽이 또 뱉는다 약간 뱉는다 여기가 아니고 날씨가 너무 길을 spiritual 날씨가 너무 길이라 집에서 깨닫고 이쁘게도 깨닫고 이쁘게도 깨닫고 서로 안췄게 Ich presume 오드리 람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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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람쥐